안녕하세요. 한인TV의 의정부 한회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이번 영상은 미리 보는 2024년 말띠 초운세 영상입니다. 네, 우리 말띠 여러분들. 개묘년도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한회를 보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마 이제 조금 체감되는 부분은 적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경기적인 부분도 있고 국제적인 부분도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내가 운기를 좋게 생각한 것 치고는 그렇게 안풀렸는데 그런 고민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확실히 우리 말띠 여러분들이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닐까 개묘년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내가 부분에 있어가지고 키포인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오게 됩니다. 중요한 핵심 인재가 될 수 있는 타이밍이죠. 근데 이제 키포인트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내가 원래 해야 되는 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렇게 잠부도 많이 딸려오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심신이 많이 지치거나 피곤함에 좀 빠질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타이밍은 평생에 있어가지고 몇 번 오지 않는 타이밍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조금 비축해놨던 에너지를 내년에 폭발을 시켜야지 많이 좋은 성물을 거둘 수 있을 거다라고 사려가 되고 이게 조금 내가 그 페이스에 따라가지 못하고 좀 도태되게 된다면 오히려 내가 이제 주목을 받지 못한 것보다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시니까 내년에는 꼭 페이스 업을 해가지고 좋은 성물을 많이 거두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울도령이 댓글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영상 댓글에다가 소원을 적어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발! 가장 먼저 말씀드릴 띠는요. 02년생이죠. 이모생 말띠 여러분들입니다. 아직 이모생분들은 20대, 22살이시네요. 20대이신데 이때는 내가 해보지 않았던 일들에 대해서 조금 일탈의 운기가 강하게 들어오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이제 20대는 한참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할 때죠. 남들이 하지 말라는 일이죠. 그런 일들을 좀 강하게 할 확률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그래도 답답한 일들에 대해서 뭔가 해결이 되는 그런 운기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내년에는 꼭 이제 참고를 하셔야 될 게 내 거주지와 먼 곳으로 이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런 좋은 운기들이 많이 따른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내년에는 좀 그런 것들을 좀 계획을 많이 세워보셨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활용됩니다. 다만 좀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내가 남들 하지 말라는 것만 하다 보니까 좀 가족들이라든지 주변 사람들한테 핍박을 좀 받게 되는 그런 운기는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내가 가는 길이 길이다 생각하고 이때는 묵묵하게 밀어붙이셔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 알겠죠. 잘 참고하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띠는요. 90년생입니다. 경호생 말띠입니다. 우리 경호생 말띠 여러분들이 백말띠라고 해가지고 여성분들의 인구 비율이 좀 많이 작아요. 백말띠의 여성분들이 팔자가 사납다. 옛날 어르신들은 그런 걸 좀 많이 믿어서 이제 그런 사회적인 형상도 나타나고 했는데 그래도 내년에 우리 경호생 말띠 여러분 괜찮습니다. 특히나 사업적인 분모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오게 됩니다. 특히나 강력한 기술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큰 자본을 만나가지고 사업을 만든다거나 회사를 설립을 한다거나 그렇게 큰 계기가 될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좀 이제 이것도 조금 경계를 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냥 나는 이 정도만 하고 싶은데 이 정도 못해요. 무조건 크게 크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오는 조금 이제 부담감이 올 수도 있긴 한데 여러 이제 CEO분들이라든지 회사 설립을 하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자서증을 읽다 보면 이런 계기가 왔을 때 운이 왔을 때 과감하게 배팅을 하십니다. 운이 온다고 하더라도 모두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그런 운이 왔을 때 그에 맞는 강력한 행동력을 보였을 때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타이밍이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남자분들한테는 주변에 이성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근데 이 결혼까지는 좀 그렇고 아무튼 주변에 이성이 많이 생겨요. 이성도 많이 생기고 금전도 많이 생기는 타이밍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담감만 잘 이겨내시면 경호생 말띠 여러분들 내년에 분명히 크게 대방이 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띠는요. 78년생입니다. 무호생 말띠 여러분들이에요. 참 우리 무호생 말띠 여러분들도 일이 크게 크게 될 땐 되다가 또 안 될 때도 안 되고 하는 그런 띠 중에 하나인데 내년에는 딱 한 마디로 정리를 드리고자 한다면 큰 칼을 가는 때 큰 칼을 가는 때 큰 칼을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방을 노려야 될 타이밍입니다. 내년 상반기는 조금 고난이 있을 거예요. 칼을 가는 하지만 하반기 때 이 잘 갈아 놓은 칼을 가지고 큰 명예적으로 내가 성취를 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 라고 사료가 되니 참고하셨으면 하고요. 내년에 이런 큰 칼로 인해 가지고 가감한 결단력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재물과 인연이 따르는 타이밍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장군이 될 수 있는 타이밍이죠. 그래서 일단 내년에 공무직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대중을 많이 인기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 굉장히 크게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조금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면 칼을 갈 때 너무나 큰 칼을 갈다 보니까 주변에서 핀잔이 많이 들립니다. 니가 되겠어? 그거 갖고 성공하겠어? 이러한 조금 조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무시하시고 열심히 가세요. 하반기 때 이 칼을 한 방에 휘둘러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그런 걱정어린 시선들을 잠재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칼을 다룰 만큼 피가 조금 튀길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좀 몸수에 있어가지고 수술을 한다든지 당연히 조금 약간의 부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이것만 잘 참고하시면 좋은 성분을 잘 거두실 수 있을 거라 사료가 됩니다. 66년생 병호생 말띠 여러분들입니다. 병호생 말띠 여러분들은 내년에 재정비를 하게 되는 운기가 들어오게 돼요. 사랑 관계도 그렇고요. 사업을 하는 부분도 그렇고 비즈니스적인 부분도 그렇고 주변에 가족들, 혈연 관계들, 친구들, 지인들 모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 번 이렇게 우리가 대청소를 하는 그런 운기가 찾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받아들일 거 남겨놓을 거 남겨놓고 안 될 거는 강함하게 버려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음에 상심이 있는 일도 있을 거고 이래저래 근심 걱정도 있을 거라 사료가 됩니다. 하지만 내년에 마무리가 되는 연말 시점이 되었을 때는 아 그래도 올해 뭔가 뜻깊은 해였다. 뭔가 내 인생이 한 번 거듭나는 그런 해다라고 이렇게 정돈되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금 건강적인 부분에서도 내가 지병적인 부분, 아팠던 부분들이 좀 들고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들고 일어나야 병마들을 우리가 사람이 신경을 쓰고 약을 쓰고 치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건강검진 한 번 꼭 받아보셨으면 하고 평소에 안 좋은 곳이 있다. 조금 내가 신경을 써가지고 민간요법이든 침을 맞든 양악이든 건강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좋은 성분을 보일 수가 있을 거 같아요. 정서적인 부분이든 물질적인 부분이든 인연적인 부분이든 한 번 정돈을 하고 내후년에 바라볼 수 있는, 기반을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띠는요. 54년생 갑오생 말띠 여러분. 내년에 이제 칠순을 맞이하시는 띠인데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요. 일상생활 속에 비범함이 곁들여지게 되는 타이밍입니다. 무탈한 한 해 속에서 나름 바쁜 일들이 많이 생기실 거예요. 칠순을 맞이하시는 만큼 칠순 잔치도 하고 주변 사람들이 많은 축하와 격려도 받으시겠지만 무탈한 한 해가 될 겁니다.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해가 있나? 고민도 없고 큰 감정 변화도 없고 이렇게 평범하게 지나가는 한 해가 있을까? 하는 것만큼 무탈하게 지나가실 거예요. 그 어떤 띠보다. 잘 참고하셔가지고 내년 갑진령 칠순 잘 맞이하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 도료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말띠 여러분들 살펴보았습니다. 뭔가 집중을 받는 그런 운기이다 보니까 내가 해야 될 것도 많고 처리해야 될 것도 많고 정리해야 될 것도 많은 그런 타이밍으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말띠 여러분들은요. 한 번 치고 나갈 때 확 치고 나가고 또 쉴 때를 확 쉬는 그런 운기예요. 내년에는 가감하게 치고 나가야 되는 타이밍이다. 라고 사료가 되니 페이스에 뒤처지지 말고 잘 유지하셔서 우리 말띠 여러분들 모두가 대박 나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니를 bess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